2부에서 계속됩니다. 못 엎드리길래 죽는줄 알았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치하고 이상해졌어 약간. 약간이 아니고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 와 오창이 프리즌이었구나. 저 프리즌이라고 그러고 어디로 갈까요 조쌤? 아아 이거 다 생겼네 지구에. 시골 파밍 하자 여기 여기. 오케이 고고. 오케이. 핑도 이거 바뀌었구나. 약간 조금 뭔가 그 있음. 애니메이션 생겼어요. 식생이 강제 울트라가 됐다고요? 뭔 소리야. 식생 강제 울트라가 아니고 풀이 생긴 거예요. 식생은 나무 옵션만 조절하는 옵션이었어요. 옛날에야 풀 조절한 옵션이었지. 나무 조절한 옵션으로 바뀐지 오래됐어요. 저기 산 위가 이상하게 보이네. 바뀌어서. 화면 돌아가는 것도 알트 이거.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어 이거. 다른 데 보다가 앞에 보면은. 브이싱크 걸린 것처럼. 천천히 와요. 부드럽게 돌아가요.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거 패치 노트 있어요. 낙하단도 되게 잘 보이는데요. 반짝반짝. 그건 별 차이 없는데. 아 제. 저는 이거 옵션 제일 낮게 쓰다보니까. 나 항상 높게 쓰다보니까. 항상 높게 쓰다보니까. 쾅나요. 쾅. 낙하단에서 막. 원래 쾅 없었는데. 오 진짜 이 집주의 풀봐봐. 풀이 이거. 풀이 막 흔들흔들한다. 풀이 많아졌구나. 풀이 막 흔들흔들해. 이거 울트라 때도 원래 없던 풀들이 막 생겼어요. 이끼 낀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점프가. 테스트업에서 막. 엄청나게 막. 애가. 공중부양하는 것 같길래. 뭔 느낌인지 했더니. 점프가 달라졌네. 모션이. 어 뭐야. 점프가 막. 붕붕 떠요. 모션은 생기는 대신에. 그니까. 손 줍는 모션만 생겼고. 먹는건 딜레이가 똑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먹어줘요. 프레임. 어. 프레임. 별 차이 없는데. 뭐. 130 그대로 나오는데. 별 차이 없어. 아. 왜. 왜. 뭔 문제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컴더 성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위의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는 패치. 별 차이가 없는 패치. 아. 잘 나와요 여러분. 프레임. 뭐야. 나 그저거. 그저. 어저께 방송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저께랑 프레임 차이 별로 없어. 아. 근데 점프가 진짜. 스무스해졌다. 아까. 그거보다 더 훨씬 낫다. 아까는. 프레임 차이가 아니라. 그거 있었어요. 뭐. 트레이서 현장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아. 진짜요? 네. 아직도? 네. 지금 막. 수가지도 연결이 됐어요. 어. 풀 진짜 많이 생겼다. 근데. 우리 평지에는. 짧은 풀 자체가. 그냥 안 자라 있었는데. 그 짧은 편지에. 그. 잔디가 엄청 많이 생겼어. 그냥. 되게. 낯덜다. 이거. 아. 그리고 에임버그도 있네. 이거. 이거. 에임버그 있네. 으흠. 차에서 내리면. 에임이. 그지 같은 데를 보고 있네. 흐흠. 차에서 내리면. 내가 원래 보고 있던. 에임을 안 보구나. 이거. 또. 고쳐야 되는데. 봐봐. 식생 울트라 아니야. 이게. 식생이 울트라 된 거 아니야. 식생 울트라가 아니고. 그냥. 잔디가 많이 자랐을 뿐이야. 똑같애. 아. 이거는 아직도. 패치 안 했네. 150m 넘어가면. 잔디 사라지는 거. 알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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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반동. 왜. 왜 이리 적어. AK 연사 갈기는데. 반동이 왜 이렇게 적어. 그러네. 어. 제 주변에 아무도 없으시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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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좌우 반동이 사라졌대요. 지금 버그 때문에. 제대로 찍는 거네. 사이 중. 시원님 같이 가요. 어떻게 해. 차가 이상해요. 그. 타이어. 타이어 그거 있잖아요. 타이어 터지면 막. 차. 타이어가 없어졌다고 생겼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래요. 계속 타이어가. 차 타고 왔는데. 타이어가 없어졌다고 생겼어요. 아. 저어는 안 그래요. 지금 우아즈 타고 있는데. 저 유아즈 타고 있는데. 차타이어가 계속 없어졌다고. 저거 다 생겼다 야 시야도 바뀌었네요 이거? 차 타고 있을 때 차 사운드도 이상해 막 둑둑둑둑둑도 막 이상한 사운드나 조수석 타고 있는데 시야가 좌석에 따라 그건가 보다 오케이 아리갓뚱 이거 1인칭 전환하는게 왜 이렇게 이질감이 이렇게 변했지? 아 뭐야 이거 정조준하는거 왜 이렇게 이질감이 있어? 화면이 왜 동글동글해 보이지? 1인칭 아닐까? 그거 그 포브값이 높으면 원래 그래요 어안처럼 그렇게 돼요 아 렉이 이거 심각한데 프레임은 안 떨어지거든요 프레임은 막 큰 엄청나게 차이는 느껴진다면 차이는 안 느껴지는데 게임이 엄청 끊겨 게임이 엄청 끊겨 일단 트레이서 서버렉 때문에 트레이서 걸리고 아 이거 그래픽을 바꿔야 되나? 저는 프레임이 지금 30이라 저 50 근데 이게 게임이 끊겨갖고 그냥 심한데 트레이서 지금 미쳤다 한 0.5천마다 한 번씩 툭툭툭 한 1미터 순간이동하는데? 맞아맞아 아 나만 그런게 아니었네 다 그래 다 손잡이 필요해요 사문장님? 저 있어요 있어요 쓰나 보정기 어 오케이 아리가또 아 저 있어요 빠이 있어요? 아 오케이 총은 쏴 질려나? 와 차 미쳤다 렉 하하 하하 오우 도망가 쭉 직진 직진 집에 사람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돼 보고 오케이 아 골로가 이뻔했네 아 다행이다 못 맞춰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좋다 그 QE 뭐 토글로 바꿀 수 있는 거 너무 좋아 나 QE 이거 진짜 토글 바꾸고 싶었었는데 이제 토글로 바꿀 수 있어서 여기 집에 사람 프레임도 그전에 비해서는 떨어진 거 맞네 확실히 내가 그냥 평지 뛰어다닐 때 절대 80미터로는 안 내려갔는데 지금 30, 40대 나오거든요 70, 60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한 대충 한 20프레임 정도는 떨어진 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어저께 테스업에 할 때는 아니랬어요 음 본사 패치하면서 좀 짐 쏴? 예 뭔가 문제가 생긴 거 같아 패치 적용하면서 아 파티원이 파티원 장비 UI는 이거 안 보이는구나 아 이거 이거 소리 바꿨네 이거 자갈 밟을 때 자갈 소리 나고 풀 밟을 때 풀 발 소리 나네 아 어 그러네 타이어 소리 이거 그런 거 바뀌었어요 아 쓸모없어 그니까 쓸데없이 디테일 아이 시끄러 음 확실히 나중에 이거 4K로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면 진짜 이거 패치 적용된 거는 엄청 고급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클락스는 어떻게 올라와요? 좌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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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에이지랑 그 다시한만 생겼어요 아 소리 귀여운데 이거 와 프레임 나 17 아 방금 방금 박은 걸로 떴는데 갑자기 차가 옆에 있어 지금 내 컴퓨터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 컴퓨터는 진짜 극혐이겠다 자 여러분 이래서 컴퓨터를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아무리 패치가 어 그지같이 돼도 어 컴퓨터가 좋으면 알아서 받쳐줘요 어 우.. 우울은 거고 엔포에 타닉 센터 잠시 올라가서 좀 챙겨드릴게요 제가 먹을게요 여기 2층만 하는거죠? 네 2층 2층 오케이 그래픽 그래픽 좀 바꾸면은 괜찮으려나? 그래픽 주적하지 않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올 매우나즘하면 엄청 잘 돌아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극혐일거 같아요 그래픽이 어? 저 올 매우나즘 저도 그 하나만 중간이고 텍스처만 극혐일거 같아 난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바야 그냥 하이지하지 뭐하러 그렇게 하고 배그를 해 프레임 안나오는거 아니에요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프레임이 안나오는거 지금은 프레임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러는데 만약 프레임이 어느정도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필요는 욕심이 안나와요 이렇게 해도 인적 30밖에 안나오고 이게 그래픽 패치하고 나서 선명해지긴 했는데 잘 캐져 너무 AR 소염기 필요하신거에요 프레임이 30대가 나와 패치하고 와 저 AR 아무거나 앞에다 놓은거 일단 저분 제가 저는 엠포니까 지오님 호스트 감사합니다 호스트 반지 얼마 안되셨는데 가시네 감사합니다 지오님 호스트 감사합니다 790명 어후 나나나나 헬로우 앞에 차 저기 W쪽 NW쪽으로 지나가는데 엄청 멀어요 아파트 앞에 네네 네네 와 이 프레임 60 밑으로까지 떨어지네 극혐해 나 60 밑으로 떨어진적 단 한번도 없었는데 이전에 60 밑으로 떨어져 그냥 싸우는것도 아니고 35 45 42 가만히 있는데 밖에 아 근데 새로 바뀐 점프 모션 뭔가 극혐이다 이거 벽에 하면은 막 좀 좀 이상하게 벽에 하면 뭔가 벽달아 하는거 같애 이상의 모션 점프가 한번씩 녹게되 벽달아가면 어 있네 높게되네 이거 이거 벽에 붙어서 점프할때랑 벽에 약간 떨어져서 점프할때랑 점프 높이 달라요 특별하게 이거 해보시면 어 달라 달라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난 제일 마음에 안드는게 지금 뭐냐면 정조준 정조준 3인층에서 정조준 바뀔 때 이렇게 안 부자연스러웠는데 엄청 부자연스러워졌어 아 이거 벽에 비비면서 점프하면 점프가 높이대 별로 쓸때는 없을거 같긴 한데 아까 아까 시점하는데 엄청 잘되더라구요 아 그래요? 네 네 폐치되서 이것도 될거같은데 이거 폐치되서 이건 안되나 이건 안되네 프레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옵션을 낮추고 가면 되죠 정터를 바꾸려면 어떤걸 바꿔야 될까요? 옵션 옵션 스케일을 최대한 낮춰보세요 스케일까지 그렇게 하면 근데 진짜 극혐이겠지 저 스케일 90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 저는 스케일은 스케일은 화면 스케일은 120 어 그거 120 쓰니까 저도 프레임 그렇게 나와갖고 사무장님처럼 아 그래요? 100까지는 내리세요 그래서 스케일이 어떤걸 잡아주죠? 어? 엔인쪽에 보급이다 화면을 이제 그 더 높게 로딩을 한 다음에 그걸 다운스킬링해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명해 보이죠 이제 말 그대로 120을 하면 부하가 140%가 더 걸려요 아아 144% 곱하기 2를 해야되서 그니까 스케일 200으로 하면 이제 UHD하고 똑같죠 4배 부하가 더 걸려요 프레임이 4배로 떨어지죠 고급에 싸운다 창모드 화면은 그거 화면은 방송이 튕겨서 안돼요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아 근데 점프 진짜 점프 모션 너무 이상하다 이거 나한테 쏠사랑 없죠 그 SW에서 총소리나는데 선에서 점프 모션이 너무 이상해 점프가 막 붕붕붕붕 날아다녀 그니까 이거 너무 잘 떠요 점프가 막 날아다녀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들어 이거 점프차 타면 미치겠다 이거 아까야 후치키에서 한번 해서 잡음 찰란해 그냥 그냥 AR로 이렇게 점프해서 쏬더니 맞더라구요 스킬 스킬 120이면 144% 겠죠 오우씨 망가 카구팔 NW에서 334이 저 집에서 쏜거 같은데 저 있다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 와 진짜 QHD 개쩐다 2층에 움직이는게 보여 저 아 확인 아무것도 안보여 맞아요 저 집에서 쏜거 맞아 컴을 바꾸던거야 이제 소연기 기고 있나봐요 안보여 총구화염이 그래픽이 일그러져갖고 패치하니까 와 보여 저기 사람이 보인다니까 왼쪽 왼쪽 두번째 참고 뭐야 이거 왼쪽 두번째 참고 그냥 저희 가만히있죠 네 저희 저희 까막눈 까막눈 어 까막눈 그냥 안보이는 사람 저희는 사람을 사람을 못읽어서 어 짜증이 놔줘야지 뭐 이거 감도 바뀌었나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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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여볼까 스킬 더 높이니까 진짜 개쩐다 아 아 근데 프림 포글방지기 이건 뭐에요? 프림 너무 따라서 넵 일평집이 아니라 저 집 하나 먹으러 갈까요? 지금 어차피 저희 여기 있어봤자 도움 안돼요 다음에 여기 안걸릴거 100%라서 센터 근처로 가야돼 쇼핑에 아기들 들어갔어요 안쓰거든요 뭐야 왜 차 한대로 타게요? 저거 기름없어 기름없어요 기름 앞에 집에 있을까요? 쇼핑에 저희들이 있네요 네 들어가는거 봤어요 이 집 이 집 아 있네 아 있어요? 어 있다 있다 네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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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어요 딴집에 쏜다 이거 빨리 진입해야돼 진입해야돼 있다 저쪽 쏘고 있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다운 들어오세요 아 씨 옆에서 2층 쏜가 쇼샘 살릴 수 있을텐데 사람 없어요 일단 아 구상도 모션 생겼구나 이거 네 드릴까요 아 저 한 4개 있어요 4개 뚝배기 한 대에 쳤어요 저도 한 대에 쳤어요 저도 한 대에 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창문에 있다 2층집 두 명 있어요 저 2층집에 1랩도 감명하고 2랩도 감명 백홈하고 있네 1랩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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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랩뚝 1랩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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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부드럽게 쓰고 싶다 2랩뚝 1랩 2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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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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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랩 1랩 2랩 3랩 , 2랩 나 왜 안보여 가야되네 앞에 1평집 먹으면 된다 오토바이 빼꼼하고 나와있거든요 돌기 말하는거에요? 돌 왼쪽 나무 돌 왼쪽 나무 아 체크 아 근데 저거 1평집 먹으려면 절로 가야되요 뚫쳐 오른쪽 아파트로 가든가 개피 개피 한대만 화면 기절 화면 기절 빨리 뚫어야 돼 뚫고 1평집 먹어야 돼 아파트 조심하시고 오키 개밖에 없나? 오토바이 개밖에 안타고 오는가 본데? 애 밖에 없었어 오토바이 아파트 조심 담벼락에 아파트 우아즈 붙어있는거 보이자 여기 없어요 1평집 네 아까 우리집 우리 쌌던 애들 집 거기 사람 아직 있는거 같은데 아 개들이 금방 하얀 다시 안가 오토바이하고 그런거 같아요 아파트 아파트 한 명 들어갔다 쇼핑 쇼핑 들어갔어요 가운데 아파트 양박자 피겠는데 저는 1평집 안 말고 여기 돌 있는데 붙어있을게 1평집도 한 분 들어가 있는게 좋을거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 싸운다 아파트 안에 하나 밖에 없나 1평집 산위도 조심해야될거 같아요 산위도 조심해야될거 같아요 산 저기 보인다 210 차 내려와요 다시야 차 노란 다시야 자기장 안으로 들어갔어 저거 뭐야 자기장 안으로 들어 저거 뭐야 커 됐어 커 됐어 노란 다시야 오케이 오 우리 탈이 좋다 1평집 기점으로 우리 먹고 있으면 된다 얘들 와야돼 핑 다 지우죠 딜리트 오케이 아파트 조심하시고 딜리트도 있어요 딜리트도 있어요 딜리트도 누르면 그냥 바로 지워져요 핑이 지워져요 아 아파트가 아까 두 파티 같았는데 정리 됐나보려 됐네 한 파티는 따로 보일까 응 한 파티 한 파티 죽었겠죠 뭐 그래도 와야돼서 어차피 우리 자리 너무 좋아 엄청 좋아 어 저기 보인다 210 SW방향으로 한 명 달리고 있어요 네 보여요 보이는대로 다 쏘죠 뒤쪽에서는 안보이 195 가까운 나무 두 명 저기 SW에 바위대한다고 아 D다 D다 D 뒤? 아파트 쪽 아파트 쪽 아파트 쪽 아파트 이거 총구 뒤에서 날아가요 총 아래에 산 산 산 저 위에서 산 쪽에 두 명인데 나무 뒤에 수박고 나무 뒤에 개피 오른쪽으로 달리는 애 달리는 애 다운 나무 뒤에 조심 195 가까운 나무 달린다 두 대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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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피 달릴거에요 나이스요 오케이 다운 두 명 남았어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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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왼쪽으로 하나 2동 두 명 남았어 오케이 커버 아파트에 하나랑 그럼 두 명 아파트 쪽인가 전부 어 아파트 쪽 나온다 등선 아래로 하나 쟤 나와야돼 쟤 자기장복 아 왼쪽에 있다 뒤에 산 산 255 나이스 라스트 아파트 그 능선 밑에 라스트 아파트 밑에 등선 밑 이거 살리고 그냥 무난하게 잡죠 네 안전방으로 그냥 330에서 345 사이 능선 뒤에 있어요 지금 저 폭탄으로 잡을래요 저희 폭탄은 폭탄 한 번에 다 던질까요? 나 수리탄 없어 그 성강 밖에 없어 지금 나 수리탄 없어 하나 드리는 데가 성강! 하나 둘 넷 똑 나와라 나와라 나오세요 와우 와우 깔끔하게 깔끔 다 좋다고 해도 좋구요 빠진saw 영상 구 Α 첫ня 확인 여러분 logo